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알고 계신가요?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피해 신고를 하면 재난지원금부터 세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까지 자동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는 일정기간 감면, 면제, 납기유예가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이 일정금에 감면 되고 농어민과 중소기업, 주택 피해자에겐 융자상환연기, 이자감면 등이 지원됩니다.